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물 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저도 지금 방금 확인을 했는데 이 차가 지금 17시간 남았어요. 와, 미쳤다. 진짜 완전 레전드 차고요. 자, 정현희 씨. 네. 오늘 정현희 씨가 오늘의 고인물 카트 뭔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의 고인물 카트 뭡니까? 투스칸입니다. 아, 존나 노짐으로 얘기하네, 진짜. 아니, 형 지금 저 너무 졸려요. 투스칸이고요. 아,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전에 17시간이었는데 이제 16시간으로 남았다고 이제 떠네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 일단 투스칸이고 2007년쯤에 나왔습니다. 2007년쯤에 나왔는데 글을 읽어보면은 현대 자동차와 카트라이더의 제휴를 통해 선보이는 투스칸이 카트바디입니다. 젊은 라이더의 레이싱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날렵한 디자인과 시그마 제트 엔진으로 더욱 파워풀해진 성능을 지금 느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투스칸이 진짜 한번 디자인 한번 볼까요? 정현희 씨. 예. 투스칸이 뭐 어디 차인 줄 아세요? 정현희 씨. 한국차 아니에요? 아니, 한국차는 맞는데 그 어디 회사인 줄 아세요? 정현희 씨. 현대 자동차요. 아, 이 새끼 이거 네이버 검색했네 또. 자, 바로바로 투스칸이는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투스칸입니다. 실제로 있는 차죠. 지금은 뭐 워낙 연식이 오래돼서 보기 힘든 차입니다. 카트에서도 보기 힘들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시간 남았죠. 자, 일단 성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보신 바와 같이 드리프트 450, 가속력 49, 코너링 837, 부서시간 440에 부서 충전량이 200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그럼 갑보소고 그리고 무제한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무제한 변경권이 구엔진이랑 S엔진 밖에 안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아쉽네요. 야, 닌프님도 근데 무제한되는데? 왜 투스칸이는 안 돼? 희한하네. 예전에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카트라이더의 현대차 투스칸이 등장해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정현희 씨. 예. 네, 기사 한번 읽어주세요. 넥슨, 대표 권준모 씨. 인기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의 투스칸이 카트가 등장했는데 맥스는 이제 현대자동차와의 사업 제휘의 일반으로 최근 게임 내 배치를 통해 신규 카트 바디 투스칸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스칸이 카트 바디는 6월 28일까지 한정 판매되는 아이템으로 실제 차량 투스칸이의 날렵한 디자인을 게임에 맞춰 반영정했습니다. 자, 일단 아이디를 빌려주신 우리 하얀 마음 그룹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쪽지로 저한테 오늘 1월 4일날에 끝난다고 이렇게 시승해라고 빌려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투스칸이 T라고 돼있네 앞에 빨라빨라빨라빨라빨라 오 좋아 1대 당시에 투스칸이가 또 이제 좋았죠 오 칸이 참 개좋아 어 정연이 부스터 없어 어 드리프트 작은 뭐지? 아 우리 지수하고 있는데 막장 못やって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발 1등이었다 가능하세요? 그럼요 아하하 아 이상한데 정답 뭐 막잡아도 아니야? 왜 나만 막아 자꾸 절어버리겠네 저기 이거 막잡아도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진짜 막잡아도 있었는데 하이 와 여기서 그 빌드를 쓰시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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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따라와봐 차 좋다 이거 하이 하이 역시 투스칸입니다 와 근데 차 좀 뭐라야되지 진짜 클래식하다 확실히 오래되다 보니까 클래식하네요 맑 막짜하지 마십쇼 막꿈어가서 지린대 맑 막짜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영상 이렇게 또 고인물 카드 찍고 있는데 망착점하지 마십쇼 이때 카트도 재미있었네. 아 막 짜증나. 저기요. 방이타스 맞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쇼풀한게 안쳐네. 쇼풀한게 잘하면 차겠다. 수고하니 시차가 뭡니까. 저요 이거. 이름을 모르겠어요. 왜이렇게 빠르죠. 왜이렇게 빠르죠. 뭐하세요. 바깥국역주. 확인. 이때 진짜 빌성 하셨는데. 괜찮지? 괜찮은데? 아 맞자 아 제발 아 좀 맞지마 끙끙이들아 자 일단 트스칸입니다 네 트스칸이고 트스칸 와 나는 2년전 했는데 카트 정현님 카트 언제부터 했어? 저요? 2년전이요 딱 아아 빌드까지 생각나 아아 빌드까지 생각났다 너너너너너너너러 너너너너너너러 막을라구? 아아 야이 얘는 왠지 다리에서 다 막을거 같애 아 왠지 불길하다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야이 이 새끼들아 나이스 형 못 지나갈거 같은데요 형? 지나가면 얼마? 5분 안에 지나가면 100개 콜? 어? 저요? 어 5분 안에 지나가면 100개 콜? 저 뭐냐 이제 핸드폰 지르면 안돼요 형 어? 지나갔네 아 개웃겨 와 다야니 다야니어 개질같다 다야니어 미쳤다 다야니어 유일하게 유일하게 진지하게 달리고 있는 우리 희룡이 씨 야 대단하다 진짜 와 다 나니어 다 나니어 가난 무섭네 야 근데 아빠가 이렇게 누르면 왜 라이트가 안나오냐 고장난거 같애 원래 아빠가 이렇게 딱 눌러주면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려야되는데 고장났네 자 일단은 뭐 디자인은 이렇구요 여러분들 이 차가 이제 16시간 뒤면 사라집니다 다시 못볼 차인데 아쉽네 이거 무제한으로 못만드나 기간제 합성 없어졌잖아 아 기간제 합성은 옛날 카트는 안돼 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아 수수칸이 그립네요 let me hear say A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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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